핫걸아 오늘 완전 핫걸이야 어제 도착하자마자 두 달 기절해가지고 5시간에 잤어요 애들이 우리 자고 있을 때 밖에 나와서 놀았어요 관람차도 있고 막 관람차 다니는 바닷가 가서 우리 아무도 못해가지고 애들이 너무 가고 싶었는데 기절해가지고 오늘은 애들이 어제 갔던 데로 갈 거예요 시애틀에 관람차 오 움직여 움직여 살짝 무섭다잉 왜 무섭냐 너무 예쁘다 진짜 진짜 찐 데올 컴퓨터 왠지 해줄까? 파이팅 와아 진짜 예쁘다 맞지 않아? 와우 빨리 네 네 나이거? 오케이 레츠고 레츠고 오 마이 갓 아니 2분이에요 2분이에요 2분? 2분? 오 모짜렐라가가 더 가고 있는데 맛있게 드세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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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추우스에서 왔다 아저씨 아저씨 손으로 하겠죠 아저씨 오 와bbe 바이온도 구절 야 너무 귀여운데 야 이 콩알 질이고 빨리 먹어봐 또 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미니언이랑 웅이 허태우면 같이 밥보자고 했는데 근데 지금 미니언이랑 웅이 아직 밖에서 쇼핑하고 있어요 지금 에너지가 전화 아니네요 지금 에너지가 전화 아니네요 무슨 에너지가 전화 안이네여 도착하고 가면 다고 가면 활발